다음 주 수요일에 내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있어? 응, 다른 약속은 없어. 친구들을 많이 초대할 거야? 아니, 몇 명만 초대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해.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선물은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잊지 말고 꼭 와. 그럼 선물은 내가 생각해 보고 준비할게. 2항 같이 초대할지 따로 초대할지 결정해. 들으십시오. 이사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 돼. 그래? 그런데 집들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누구누구를 초대하고 싶어? 반 친구들하고 회사 동료들을 초대하면 좋겠어. 우선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봐. 그 후에 같이 초대할지 따로 초대할지 결정해. 응. 형도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줘야 해. 3항 결혼 준비를 하려면 바쁘겠구나. 들으십시오. 형. 이거 받으세요. 제 청첩장이에요. 청첩장? 너 결혼하니?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좀 서둘렀어요. 축하한다. 결혼 준비를 하려면 바쁘겠구나. 부모님과 같이 살기로 해서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4항 꽃다발은 내가 사가지고 갈게. 들으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같이 음악회에 가자. 언니, 갑자기 무슨 음악회야? 피아노를 전공한 동창이 음악회를 해. 음악회도 보고 뒤풀이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자. 재미있겠구나. 그런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돼. 수업이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가자. 알았어. 꽃다발은 내가 사가지고 갈게.